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이게 더 빠르게 올 거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수차례 동안 이번에 여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도 이렇게 18 지지 여기에서 미친 힘을 보여주면서 RSI에서도 과매도 끝나간다 이런 신호 보여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18 지지 센 거 이제 알겠다 정말 세구나 근데 왜 버티기만 하고 올라가진 않냐 지지해서 버텼으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모양이 왜 이러냐 이거를 설명 드릴게요. 시바이누의 가격 예측 7700만 달러 이 신호가 반등을 촉발할 수 있냐 방아쇠가 되줄 수 있냐 100일 만에 최저치를 찍었는데 지금 은밀하게 새로운 수요를 늘리고 있다 말이 좀 두루뭉실하죠 내용을 볼게요. 시바의 가격이 세 달 만에 최저치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끄러졌다 19일부터 불 스트레이더 강세 거래자들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청산을 완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3일 연속에 하락세가 끝이 났는데 비트 이더 형님들 이 큰 형님들은 낙관론이 다시 켜졌는데 민코인은 여전히 약세 민코인들은 대형 코인들 형님들 상승한 그 다음 차례에 순환매의 개념으로 그때 랠리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락 내용이 이거였죠 미국 미국 당국이 발표한 매크로 이코노믹 거시경제 지수 이게 뭐예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금리 인하를 안하고 아직 동결을 하겠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거 소폭 상승한다 이렇게 발표했던 거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그거 여태까지 계속 두들겨 맞고 있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야 비트랑 이더 형님들 다시 반등을 시작해 주시는 거고 민코인은 아직 아직은 차례가 안 온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리테일 트레이더 소매 거래자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미 말하는 거예요 소매 지금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시바를 구매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패턴보다도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수요가 5조 3천억 개 몰렸다 40일 동안 40% 하락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큰 거 아니냐 망한 거 아니냐 내가 코인을 왜 했을까 이렇게 공포에 빠진 동안 노련한 트레이더들 똑똑한 사람들은 프라미싱 약속된 그러니까 유망한 앞날이 보장된 자산을 박앤세일된 가격에 사겠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상위 20개의 거래소에서 시바이누의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살펴본 건데요 7,700만 달러 지금 수요가 이렇다는 거죠 무려 5조 2천억 개의 매수 주문이 떴다 반대로 이 3개월 만에 최저 가격이 뜨니까 매도자들이 셀러들이 매도를 안 한다 내가 미쳤다고 야 시바이누 이렇게 왕창 오를 건데 내가 병신이냐 지금 여기서 팔게 이 얘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최근 시바이누 코인 중장기 성향의 거래자들로 손이 넘어갔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보유자의 82%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40% 빠지는 거 너무나 쉽게 빠졌던 거예요 거래를 안 하니까 약간의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지금 18 구간에 와서는 여기까지 떨어졌어? 잘됐다 더 사야겠다 하니까 강력한 지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캔들의 정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 파는 사람은 적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구간 지금의 18 지지가 이겁니다 구매자는 입찰 가격을 높여서 경쟁해야 된다 이래서 다시 20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패턴으로 관측이 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단어로 나오죠 스윙 중기 이상 중장기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의 센티먼트 정서 감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세장이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야 이렇게 18 라인에서 주워 담는 그런 지지가 아니라 진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제가 항상 목루와 부르짖는 100배 200배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익이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 두 개가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간기 지나갔죠 그땐 3차였는데요 전 세계의 노트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이 비트가 개당 천만원 정도 그거 빼면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조금씩만 먹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 거라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더 찾고 확인해보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드 중에 4천만원 리스크 감소하고 민코인에 나눠서 들어간 거였고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인 후 순서대로 터져줘서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유 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 본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년 21년 이사인데 이때 도지가 반년 동안 36배 올랐고 시바는 유명한 사람이 400만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 그때 4천 나눠 넣어서 40억도 못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대박 냈다고 명안도 못 내는 그런 폭등식이 황금기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다시 2000대까지 떨어졌을 때 전 이걸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비트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불린 게 160억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4차 반강기 지나갔고 오늘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찍는 불장 올 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하는 시기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5천이 아니고 2천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총 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80억일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억 찍고 싶으니까 지금도 단타랑 단기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처럼 유튜브 찍으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죠 제 정보, 행동 다 똑같은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지만 겪어보셨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시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이 다르시니까 1대1로 도와드리는 거는 불가능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입수하는 파편 같은 정보들 전달해 드려서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 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 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승 보여주는 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지나 시바인후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언급하면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여기 시너지로 최소 몇만 프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 도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그록이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요 이건 머스크의 AI 챗봇 이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 거 하나만 미리 아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만 9천 퍼센트 미친 수익 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민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 성견 지명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투자한 거고 그것만으로 27배 290배 먹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 호재가 실현됐는데도 꼴랑 6배였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감기 막 지나갔고 불장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가 연말에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 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목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 치면서 나오는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윳돈 생기면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만 모아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2024년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종목 훔쳐다 돈 받고 파는 그런 유료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 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룸머스크 관련 코인 뭔지 들으실 분 지금 010 290 8285 여기로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나도 이렇게만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절대 뭐 대가 요구 없고 무조건 그냥 드리는 거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꼭 좀 주워 담으셔서 행복한 인생 편안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평생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출산율은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서 국민연금 내가 다 받을 수나 있는지 내가 나이 들면 대체 무슨 돈으로 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방향을 보여드릴 테니까 발걸음은 직접 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계속 모아오겠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